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괜찮은 기업이 발견되면 대표님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히 뜯어봅니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의 기회까지도 같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엄지민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스타 장외 주식은 시정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와우스타가 출시한 펀딩 앱 와우스타 렛츠고 펀딩은 양방향 소통에 힘을 더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잘들 알고 계시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와우스타 렛츠고 펀딩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라이브 토크로 이렇게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저는 잠시 뒤 라이브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업계 수소문을 좀 해봤더니 박문석이라는 이름보다 보도블록 박사 이런 애칭으로 더 많이 통하시던데 과찬이시고요 네 데코페이브 어떤 회사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도심공간 물순환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를 이야기할 때 투스코아 블록, 저류기충 블록 등 투수블록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기능 즉 보도에 물을 투수시키게 해서 그 물을 재활용 그 다음에 물순환 체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화적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뭐 회사 얘기나 또는 산업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또는 뭐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괜히 뜯어 뜯어가지고 색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쓰면 그 다음에 삭감이 되니까요 저거 정말 피 같은 세금을 저 보도블록에 쏟아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제가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당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고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점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안내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도시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터넷망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정설 때문에 기존에 이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서 복구하는 행사를 하는 거지 예산이 남아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들 그걸 수선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물 빠지는 게 중요하다 투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타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도블록에서 물 빠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예전에 비오는 날에 아픈 추억 싫은 추억들이 좀 있으시죠 비가 많이 오는 날 걸어가시면 신발 다 썼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수블록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투수블록에 들어온 계기는 일본 쪽이나 이런 유럽 쪽 기술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적 문순환 체계 도입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상당히 분진도 많고 오염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막혀서 투수성능이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구멍이 다 막혀버려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안 빠지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적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6개월만 지나면 투수블록이 투수가 안 된다 이게는 잘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상당히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멍도 또 막히지 않을까요? 아 거기 안에 이제 샤르밍 볼이 있어가지고 잘 막히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저 단면에 여러 가지 특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잘 막히지 않고 잘 빠지면서 여성분들이 하이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그런 문제도 없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아니 보도블록이 뭐 벽돌이잖아요 물 좀 빠지게 하는 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일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지금 저희 깔려있는 보도블록 이걸 만드는 기술도 저희가 없어서 대부분 다 일본이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제 실제적으로 기계 설비 자체가 국내 제품이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기술 자체도 이제 선진국에서 저희가 도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현재까지도 국내의 대부분의 대형업체들은 설비도 외산 설비지만 기술 자체도 로얄티를 주고 있습니다 로얄티를 주고 가져오고 있죠 그 보도블록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오고 그걸 기술력까지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대표님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해서는 고집이 정말 끝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제품 같은 경우에도 다 자체 개발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잠깐 회사 기술에 대해서 그럼 자랑 좀 해주시죠 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적으로 보면 건설 자재나 시공학적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라는 이 특성값이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건은 예로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 가져오면 뭐 비슷한 기후니까 괜찮지 않느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겨울이니까 눈만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눈이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낮에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로 바뀌고 땅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다시 옵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동경 같은 경우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또 이 염화칼슘이 녹아서 다시 땅 속에 들어갑니다 또 이 염화칼슘이 뭐 콘크리트나 이런 물질을 부식시키잖아요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네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배합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구성 요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한국적인 제품을 만들다 보면 가장 세계적인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장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환경 조건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넣어보고 개선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성이 되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독자적인 기술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에 직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지금 저 포함하면 한 7명 정도가 개발원부라 전체 지구는 20%가 연구개발 인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됐냐면 연구개발에 실제 저희 산업은 뭐 근 5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굴뚝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계시던 업체들이 워낙에 역량도 크고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다 축적을 하셨어요 이게 벽돌 만드는 공장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워낙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도심 주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 방법은 뭐냐 기술 핵실화일 수밖에 없겠다 해서 가장 한국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세계적인 제품으로 가자 라는 모토 아래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마는 기능이나 어떤 제품의 특성값을 개량을 해가지고 불편함을 없애는 제품으로 바꾸자는 모토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구인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저희는 신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월 내 모든 게 끝납니다 보통 길어도 6개월인데요 만약에 6개월 이상 진행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갖고 없는 기술이 있을 때는 바로 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회사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대표적인 게 태양열 관련 블록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태양열 관련 블록은 지금 프랑스하고 국내의 그쪽 관련 회사들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이 이렇게 전체 인력의 20%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데려가는 게 참 쉽지가 않으실 건데 일단 이 부분 자체가 대단한 결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디서 한번 본 적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저희 회사 벽돌이 지금 어디 깔려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 군데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대로 강남대로 신사역에 이렇게 깔려 있나요? 네 강남대로 신사역 쪽에 가시면 이렇게 깔려 있고 서울은 도산대로 강남대로 지금 오븐에 SRT가 개통을 했죠 개통한 역사 바로 앞부분에도 다 저희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저희 제품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한강에 가셔도 공원에 상당히 저희 제품이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남대로나 도산대로에 깔려 있는 벽돌이 저희에서 제품인지 몰랐습니다 제일 비싼 데 깔려 있네요 대표님 그렇죠 국내에서 가장 비싼 데는 저희가 다 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권을 이미 점유하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보도블록 그럼 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체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104개 정도 됩니다 현재 상당히 많죠 이게 뭐 100개면 근데 그중에 몇 개는 크고 나머지는 다 영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104개 정도 되고 시장 규모는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한 20개 사 정도가 전체의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보통 한 2, 30억 정도의 영세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정부 입찰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줄 거고 조달청은 기준만 넘으면 제일 싼 걸로 구입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입찰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인정 중에 최고 인정이 NET, NEP입니다 그게 뭐죠? 신기술이죠 그 분야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기술인데 저희는 이제 NET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조달청에서 별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제품 정도의 수준이면 국가에서 수익의학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달 우수 제품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초창기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숙화 같은 경우에서 두 개 제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수익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매출 정대를 결정적으로 키울 수 있던 계기가 됐고요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게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혁신적으로 성능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채택될 건데 또 반대로 가격도 일정 부분 높을 것 같아서 이게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승부를 건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장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모든 과정에 기술이 베이스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국가적인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져 있는데요 그걸 다 갖추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이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드세요라고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한테는 국가에서 돈을 아주 저리로 투자를 해서라도 회사가 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활용을 해서 회사를 키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보도블록 저희가 보통 그냥 모르코라고 하죠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업계 내에서 저희는 기술 관련돼서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군요 지식재산권 수도요 저희가 가장 많고요 인정, 국내 인정 개수도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인정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인정의 개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업력이 5년도 최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정을 가지고 있고 국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 사실 대표님의 이름보다 보도블록 박사 이 명칭이 더 많이 통했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태양열, 태양광 블록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 보도블록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건축용 블록도 올해 출시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척구블록이라고 해서 현재는 이제 현장 타설 위주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바로 쳐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보도블록 부분하고 이제 ropes employment 부분하고 차도 블록의 차도 부분 구간 사이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걸 현장에서 보통 타설을 합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타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고 그 다음에 겨울에 염화 칼슘 같은 걸 쓰게 되면 염화 칼슘이 다 그쪽에 모이게 되거든요 모이게 되면서 그 부분이 2, 3년 만에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분 보수가 안 돼요.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 보수도 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도 세이브가 되면서 그런 리스크들을 다 줄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입니다. 기존에 없던 시장입니다. 그걸 올해 저희가 런칭을 3월에 시작합니다. 염화칼슘에도 전혀 피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분 보수도 가능하고 기존에 물 고이 면상이 생기는 부분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빗물이 안 고이게 처리를 하고 그럼으로써 도시가 좀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파손이 되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3월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부분 보수도 가능하고 물 빠짐도 좋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고요. 또 산업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 회사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쟁하게 아주 큰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얘기 좀 해주시죠. 돈 얼마나 버시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약 100억을 넘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6월 말 계산 부분입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워낙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틴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 6월 말 계산 법인으로 하게 됐는데 계산 기준으로 보면 올 6월 말에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20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되는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영업 이익을 이제 두 자릿수를 갖게 되죠. 아 네. 영업인율도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벽돌 만드는 회사 네. 네. 두 자릿수 영업인율 네. 좀 우애네요. 이게 기술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를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스타트할 때는 임대공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포천에 있는 이제 임대공장에서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그 단양에다가 저희 새로 이제 뉴플랜터를 단양 1공장을 짓게 됐는데요. 그 단양 1공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의문을 저희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1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보도블록은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보수를 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요. 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있긴 하지만 중간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폐쇄적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제가 선진국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가까운 일본하고 영국이 있더라고요. 예예. 이 두 나라의 30년 우리 이전 30년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우리 산업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되어 왔을까를 연구해봤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저희보다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블록 어깨가 20개밖에 없습니다. 20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10개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냐면 저희도 많이 줄어들 건데 이후에는 원재료 쌈이라는 거죠. 단양이 실제적으로 95%의 원재료가 납니다. 시멘트도 거기서 나고 골제도 나고 뭐 주사라고 하는 그 모든 원재료가 약 95%가 단양 저희 공장 반경 5km 내에서 다 나고 있습니다. 그냥 옆집에서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거죠. 원재료의 빠른 조달 그 다음 유통 비용의 절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 되겠네요. 저희가 공장을 설립하고 나서 단양이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공장을 설립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인율을 높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표님 방송을 보시면서 대표님 저 좀 전에 강남대로 걷고 왔는데요. 이거 아마 대표님이 만드신 보도블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를 만나다에서는 데코페이브의 박문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헌님께서 투과성 때문에 강도가 기존 블록보다 약한 건 아닌지 궁금하다는 질문 남겨주셨고요. 또 송송송님께서 우리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수출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뽑아놨는데요. 일반 보도블럭과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보도블럭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저희 시청자분들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죠? 네, 하나씩 한번 그럼 헤쳐나가겠습니다. 투과성이 좋으면 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게 물빠짐을 좋게 하려면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물은 잘 빠지는데 잘 깨질 것 같다. 답변해 주시죠. 기존의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필이 생깁니다. 필이 생기고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공학적으로 투과율을 높이면 강도는 떨어지는. 이거 상관관계는 공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코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투수블럭의 강도 유지는 나머지 면적에서는 강도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과를 뭐냐면 코아에 집중시키는데 이 코아의 강도가 플라스틱의 상당히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비행기 재료로 쓰기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코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아의 강도라든지 성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존에 나오는 부도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망치를 때렸을 때 사람이 튀어나올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강도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투과율을 높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아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은 강도 문제나 투과율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네. 양쪽을 다 잡았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결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술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했으면 이거 외국에도 좀 갖다 파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외국은 환경이 다르니까 이거 팔 수 있나요? 질문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기술 수출을 일본으로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제품 수출은 몽골에 가시면 몽골에 신공항이 중공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공항에 나가시면 청사 앞에 바닥재가 다 저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같이 보도블록 공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네.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인도네시아 쪽이 상당히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대신에 그쪽이 비가 되게 많이 옵니다. 스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블록의 효과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요. 대신에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보도블록 공장들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시장이 이제 태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제품도 저희는 아주 프리미엄 라인을 지금 올해부터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착공을 하는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 대상이 자연석입니다. 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가 되돌다 보니까 이제 돌을 더 이상 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가는데요. 근데 요구는 있다는 거죠. 대형 건물이나 아주 좋은 건물에 그런 걸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 때 강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적인 감각을 훨씬 뛰어난 제품들을 올해 이제 개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 보도블록 만드는 기술을 지난 50년간 일본에서 빌려서 썼었는데 디도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을 하는 했죠. 이건 정말 의미가 깊은데 저는 정말 일본은 뭐라든지 좀 이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일본에 오히려 역수출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보도블록 도대체 한 게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경쟁사 대비 지금 얼마나 비싼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1제곱매나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만 3천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 제품이 한 2만 원대 초반 하다 보니까 저희 한 2, 30% 비싼 건 사실인데 기능적으로 6개월 만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품인 반면에 저희는 3년, 5년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투수성능은 90% 이상 보장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는 훨씬 더 이득이라는 측면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먹혀들어가서 지금 영업 쪽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존 제품에서 단가는 한 2, 30% 정도 비싸지만 기존 제품은 6개월만 지나도 물이 안 빠지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10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20, 30% 비싼 건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산업도 얘기해 주시고 기술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국도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엄지민 캐스터가 여러 가지 재미난 또 기중한 돈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아서 스타 장애 주식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설 특집 기적의 수익률을 찾아서 저금리 시대에 10%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P2P 금융 전문가 코리아 펀딩 김혜동 대표와 핀스트리트 김윤원 대표가 10% 이상의 이자를 제공하는 P2P 상품을 대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설 연휴 첫날 1월 27일 온 가족과 함께 P2P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아울러 강연의 소식도 전합니다. 와우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핀스트리트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경매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스타 홈페이지에서 매일 3시 30분에 떠오르는 금융재테크 P2P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코리아 펀딩 이진호 본부장이 P2P 금융에 대한 팁을 전합니다. 저희 스타장의 주식이 준비한 특강과 방송 챙겨보시고 10% 수익률 함께 챙겨가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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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